아빠가 들어줄게 아니요 오늘 어떻게 재밌는 시간 보냈어? 응 오늘 어땠어? 좋았어 응 점심은 잘 먹었어? 아빠 안 하죠 조시락은 잘 먹었어? 응 사과도 먹고? 아니 사과는 안 먹었어? 사과는 남겨놨어 사과는 남겨놨어? 응 화장실은? 피피 피피 여기 남겨놨어 샘아 응 왜 이렇게 피피를 많이 하는데 응 피피 안 마려웠어? 유치원에서는 응 유치원에서 화장실 가기가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거야? 응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응 낯설어서 그래? 응 응 괜찮아 선생님한테 피피하고 쇼루팀 가면 안에는 응 집에랑 똑같이 생긴거야 왜? 화장실은 다 똑같이 생긴거야 쌤이 이렇게 참고 지금도 엄청 많이 싸는데 나무에다 오줌을 싸면 안 돼 알겠지? 샘아 못해? 어 샘아 아빠 말 들어 응 화장실을 유치원에서 한번 가도록 해봐야 돼 알겠지? 응 한번 해보자 다음에는 어디에다? 화장실 유치원 화장실 가보자 왜? 거기 화장실에서 사야지 이렇게 참으면 안 돼 꽃에 병 생겨 오늘은 뭐 했어? 음악 같은거 안 했어 오늘 오늘은 음악 같은거 안 했어? 응 그럼 뭐 했어? 자동차랑 레고랑 자동차랑 레고랑 버스에 레고를 시웠다 버스에 레고를 시웠어? 응 그리고 레고 그리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어? 응 뭐하고 놀았어? 오늘 여자 예쁜 여자친구를 만났어? 예쁜 여자친구를 만났다고? 응 쌤이가 이름이랑 물어봤어? 아니 왜? 부끄러워서? 응 부끄러워서 말도 못 걸어봤어? 응 우리 쌤이 수줍음이 많아서 어떻게 하지? 응? 이게 부끄러워하지 아빠 보고 싶었어? 응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? 응 엄마는? 엄마도 봄이는? 봄이 좋아 집에 가면 봄이랑 사이좋게 놀 수 있겠어요? 응 봄이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쌤이도 가면 씻고 좀 잘까? 봄이 안자고 있어 쌤이 난 안졸려? 봄이 안자고 있어 봄이 자고 있어 아니야 니가 어떻게 알아? 아빠가 안아줄까? 응 이리와